안녕하세요. 슈퍼히어로 이승효입니다. 자, 여러분들 3월 학평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요 문항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은 그냥 문제를 풀어주고 끝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짚어드릴 건데 그게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르게 구성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이거 본 거는 선생님이 새롭게 만드는 그 시나리오 3.5에서 다루는 작년 수능 문제인데 번호도 똑같이 9번, 9번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달라요. 그런데 구조가 똑같다는 걸 보셔야 돼. 뭐냐면 좌표평면의 직선이 오저 수직 1대를 주고 3의 K의 제곱을 구하라. 자, 얘는 어때? 수직선이 어쩌고 해서 내분하는 점이 좌표가 1일 때 4의 M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구하는 것도 똑같고요. 지금 형태가 똑같은데 이 두 문제 다 결국에는 뭐를 세우라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뭔가 방정식 세워라 이런 거겠지? 그럼 미지수 찾아주셔야 돼. 수능 문제에서는 M을 미지수로 줬고요. 9번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지금 뭐야? 뭐 L, O, G 이런 게 미지수 아니죠, 여러분들. X, Y 이런 거 미지수 아니죠? 모르는 거 뭐? K가 나왔잖아요. 이 K에 대한 결국에는 방정식 풀어줘라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개념이 뭔가 봤더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의 수직일 때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거 이용을 하는 거네. 자, 그럼 그 첫 번째 직선은 원점 지나는 거니까 로그 2, 9, 분의 K 이게 이제 기울기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넘겨주면은 마이너스가 붙은 다음에 로그 9, 8로 나눠주면은 기울기가 나오겠네. 그러면 마이너스에 로그 9, 8 분의 로그 4, 3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치? 끝난 거예요. 이거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의 K제고가 구하는 건데 뭐 로그 3의 어쩌고 형태로 나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K는 요거 다 그냥 보내버립시다. 그러면 이제 로그에 4, 3 분의 요거랑 요거 분자로 옵니다.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9의 8 아, 요런 거 계산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니? 되니? 요 9, 9 있으면 이제 로그 9, 로그 9가 사라지고 로그 2의 8 되면서 요게 분자가 지금 로그 2의 8이니까 얼마야? 3이다. 요런 계산이 빨리빨리 되셔야죠. 이런 거 안 되는 사람들은 PT 오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로그 4, 3 요렇게 나와있네요. 자, 끝났어요. 그러면은 3 있고요. 얘가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가니까 로그 3, 4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 3 위에다가 올려 놓는 거니까 로그 3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로그 3의 4의 3제곱 하면서 64가 나오겠죠.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3의 K제곱은 4의 3제곱.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도요. 작년 수능 10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9번, 10번, 11번, 12번 이거를 선생님이 버퍼링 존이라고 하는데 9번하고 10번을 틀렸거나 버퍼링이 걸렸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선생님 저 개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직 잘 못합니다. 아, 이러면 오케이. 괜찮아. 3월 학표니까 괜찮은데 겨울방학 때 선생님 저 기출 다 풀었어요. 지금 막 엔제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9번, 10번이 깔끔하게 안 풀린다는 거는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기출을 선생님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게 뭐 3월 학표회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다음에 6월 모평이든 그날 본 시험이든 최근에 나왔던 기출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우선순위는 그래서 내가 최근 기출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진짜 그냥 뭐 가장 최근에 봤던 이 시험이죠. 자,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T, V2T이다. 라고 하는 게 작년 수능 10번하고 그냥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V1T, 2T 식만 달라졌어. 그리고 이제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자,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익숙한 방식으로 풀어주자면 일단은 X1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적분하셔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아, 3T가 사이 빠졌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원점 출발하는 거 여기가 플러스 0이죠, 적분 상수가. 그럼 X2T 얘는 이거 적분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T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 순간을 찾은 다음에 출발한 시각부터 그 T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절대값 지어서 적분해서 구한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같다라고 놓으면 이제 3차 방정식 풀어주는 거네? 자, 그럼 이제 한쪽으로 쫙 넘깁시다. 이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T는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3차식이긴 하지만 T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 묶어놓고 나면은 얘가 마이너스 8이죠. 그럼 2하고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이거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가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구하는 것이 0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의 V2T의 DT 이거를 구해주시면 이제 점 Q가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거 인티그러도 필요가 없는 문제. 왜 그래? 이게 1차 함수거든요. 1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X절편이 3인 1차 함수니까 그냥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기울기가 2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3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0에서부터 4까지 지금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구해주셔도 끝나는 거냐면은 그 넓이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여기 4까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이 정적분이 결국에는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플러스로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넓이가 지금 얼마야? 밑변이 1이고요. 기울기가 2니까 얘가 2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닮은 비가 1대 3이야.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야. 그러면은 1대 3이면 얘는 9배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9다. 그래서 이제 9 더하기 1 해서 이제 정답은 4번 10이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이제 깔끔한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2차식이나 3차식 나왔을 때는 이거 적분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간 나눠가지고 적분하는 거 이거 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운 다음에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도 바로 해버릴 수 있습니다. v1t-v2t 이거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다 넘겨버려서 3t의 제곱-4t-8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적분했을 때 0되는 t값을 찾는다. 뭐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0에서부터 t1까지 v1t-v2t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니? 0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결국에는 두 점의 차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했는데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두 점일 때는 만난다는 그런 얘기죠.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고수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